오늘은 매콤한 소스입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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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매콤한 소스! 매콤한 소스! 매콤한 소스! 매콤해요! 매콤한 소스가 되게 좋아요! 뼈에 껍데기 치킨은 영양제에 그는 칼국수 오늘의 간식은 진짜 맛있네요 뼈와 마시기 뼈는 사이즈가 종료 뼈는 정말 맛있네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와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돌뼈 깡깡 팽이버섯 단무지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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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짜장러스에요 너무 맛있어서 매콤하고 싶어서 진짜 맛있었을땐 너무 맛있어요 역시 매콤한 고추 어깨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는데 정말 맛있었을땐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삭바삭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